주역 64괴중 지천태는 매우 특별한 괴상입니다. 음양이 극단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천은 양의 극한, 지는 음의 극한으로 이 두 개의 괴상이 만나 일어나는 현상은 우주삼라만상의 작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용입니다. 대자연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요소는 우주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선 천의 작용을 보면 이 괴상의 성질은 우주의 탄생을 주관한 무한한 생명체입니다. 이것은 발상과 팽창을 통해 우주 모든 것의 기운을 보급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말한다면 팽창으로 요약됩니다. 우리의 우주는 지금도 팽창을 계속하는데요. 그 이유가 천의 작용 때문인 것입니다. 지는 대자연에서 천이 먼저 나타남으로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것입니다. 중화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가장 중요한 섭리입니다. 지는 축소작용을 주관하는데 만유인력이란 것도 바로 지의 힘입니다. 우주의 탄생 이전에는 음양이 서로 만나 응집해 있다가 그것이 폭발하여 지금의 대자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상 지천태는 우주의 씨앗으로서 삼라만상이 모두 여기서 나옵니다. 빅뱅은 다름 아닌 지천태의 작용일 뿐입니다. 아직도 우주에서는 그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영원히 계속될 지는 자연과학의 중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천태의 작용을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위상공간에서 천은 위로 향한 화살표 방향으로 지는 아래로 향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양은 밖으로 치닫고 음은 안으로 회귀한다는 뜻입니다. 지천태 괴상의 작용을 방향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모양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힘이 한 곳으로 모여 압력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높은 곳에 물이 있어 아래로 향하고 있는 형상이고 아궁이 아래 뜨거운 기운이 위로 향하는 것을 합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힘은 고도의 균형을 뜻하지만 반드시 깨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런 섭리로 일어난 현상이 바로 빅뱅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큰 힘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밖으로 분출되어 나가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산에서 자라는 거목이 베어지고 다듬어져 가구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바로 지천태의 작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행에 쌓인 돈도 같은 뜻으로 그 돈은 어딘가 쓰임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지천태의 기운이 다 소모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시계의 태엽을 감아놓은 상태, 에너지가 쌓여있는 상태 등을 모두 지천태로 표현하는데 자연과학에서는 이를 엔트로피가 작은 상태라고 합니다. 엔트로피가 작다는 것은 쓸모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주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 하나는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엔트로피가 증대하여 종말에는 우주가 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대자연은 지천태가 유지되는 한 존재하는 것이고 지천태 상태가 끝나면 우주의 역사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주역의 괴상은 에너지와 엔트로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지천태는 엔트로피 최소, 건이천은 양에너지 최대, 천지부는 엔트로피 최대, 고니지는 음에너지 최대 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엔트로피 개념은 아주 직접적으로 주역을 이해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괴상 수천수는 엔트로피가 작은 상태이고 천수송은 엔트로피가 큰 상태입니다. 자연의 모든 사물은 엔트로피가 증대하고 있으며 천수송은 유지가 쉽고 수천수는 유지가 어렵습니다. 엔트로피의 개념만으로도 64개의 작용을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천탱기는 하늘 아래 연못이 있어 편안하고 풍천소축은 하늘 위에 바람이 있어 불편한 상황인데 이 모든 논리가 엔트로피의 논리인 것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은 엔트로피가 작고 하늘 아래 있는 것은 엔트로피가 크다는 뜻인데 주역의 괴상은 가장 먼저 이것을 살펴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천태를 다시 보겠습니다. 천은 본래 위에 있어야 하고 밖에 있어야 하는데 안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다른 곳, 즉 위쪽으로 나가려는 본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는 아래 안쪽에 있어야 하는데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 아래쪽으로 회귀하려고 계속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천태에서 우리는 자연의 작용을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계에는 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찬 곳으로 흘러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엔트로피 증대 법칙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우리 지구를 보면 태양보다 차갑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열을 공급받으며 지구의 여러 가지 작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물 사이의 온도 차입니다. 뜨거운 태양이라고 해서 무작정 열을 발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태양보다 더 뜨거운 물체를 태양 곁에 놓아두면 태양은 열을 뿜어내지 않고 오히려 열을 흡수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우주 대자연 속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납니다. 양은 음을 향해 흘러들어가고 거기서 작용이 발생합니다. 지천태는 음향의 극한적 차이를 보여주는 괴상입니다. 아래에 있는 천의 기운은 급격히 위로 향하여 지 속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소진합니다. 자본이 천이라면 지는 사용처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 어떤 것이든 음량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에 대해 세상 사는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원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교태 후위재성 천지지도 보상천지지의 좌우민 천지가 그 힘을 교류하는 것이 태이니 왕은 이 괴상을 보고 천지의 도에 맞게 작용의 요점을 가다듬고 신하로 하여금 음량의 도리로 왕을 섬기게 하며 이로써 백성을 다스렸다. 공자는 온 세상의 이치가 음량에 있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서도 이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주역에 함유되어 있는 무한한 내용을 특히 정치와 처세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과학이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역은 그 이치를 터득하면 무한히 많은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괴상도 음량의 극단을 사용한 특별한 괴상입니다. 주역 64개의 괴상 중에는 4개의 특별한 괴상이 있는데 건이천, 고니지, 지천태, 천지부 등이 그것입니다. 이번 괴상 천지부는 음량이 서로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음과 양은 서로 협력이나 교류 없이 각자 제갈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다면 천지의 작용은 정지하고 말 것입니다. 천지부는 양은 밖으로 발산하여 돌아오지 않고 음은 속으로 숨어 있으니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해 자연의 작용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부는 엔트로피가 무한히 증대하여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고 대자연의 태엽이 완전히 풀려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시작되기 전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대자연의 섭리에서는 지속되는 것도 언젠가는 파괴되는데 이것은 천의 작용입니다. 양이란 원래 이탈하는 성질이 있고 이 성질이 계속해서 새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지는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탈과 유지의 작용이 바로 양과 음의 작용이며 이러한 천지의 작용은 멈추지 않습니다. 천지부도 현재는 음양이 서로 만나지 않고 있지만 장차 이 상태는 파괴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자연과학에서는 자발적 대칭성 파괴라고 말합니다. 한편 우주는 대칭성으로 회귀하는 성질도 있는데요. 이 모든 성질은 그저 음양의 성질일 뿐입니다. 균형이 오래가면 그것은 저절로 파괴되고 또한 혼란이 오래가면 저절로 수습되는 것입니다. 천지부 괴상은 음양이 각각 제갈길로 떠나감으로 인해 모든 현상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차 음양이 다시 화합하면 그것은 다른 괴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천지부 괴상은 아주 넓은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천지의 사이가 벌어진 것으로 세상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천지부는 막혔다. 협력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이 무한히 많다. 영원하다 등도 표현합니다. 다만 가까운 우리 주변을 살피면 천지부는 무엇이든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가 화합하지 않고 상하의 마음이 서로 갈라지고 계약은 결렬되고 일감이 없고 손님이 찾아오지 않고 발전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가면 세상은 파탄에 이르게 되는데 작은 일에서부터 화합을 이끌어내야만 새로운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일이 잘 되어간다는 뜻은 음양이 화합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부 괴상은 세상이 끝났을 때를 보여주며 한편 세상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때를 보여줍니다. 우주는 음양이 화합하면 작용이 시작되고 화합이 깨지면 우주도 끝이 납니다. 현재 우리의 우주는 음양이 서로 멀어져만 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태엽처럼 새로이 감겨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우주의 시작인 빅뱅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우주에 그런 증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구는 아직 태엽이 많이 감겨있는 상태로서 수억 년을 지탱할 것입니다. 이제 천지부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할지 공자의 가르침을 돌아보겠습니다. 천지부의 상황은 모든 곳에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머지않아 큰 환란이 도래할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군자는 이런 상황에서 미리 일어날 난을 방비하거나 티신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벼슬자리에 올라있을지라도 안전하지 않을 것인즉 영달을 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음양이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이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군자는 때에 따라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이니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상하가 반목하고 부부간 의견이 심하게 충돌하고 어른과 아이가 사랑과 존경을 하지 않고 예의 규범이 서지 않고 정부와 백성이 대치하는 것 등은 모두 음양의 기운이 서로 도움을 주지 않고 결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담한 세상인 것입니다. 주역 원전의 천지가 교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하가 화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하가 서로 불신하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망하는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군자는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괴상에 새로운 8개의 화하가 등장하면서 주역의 원소 8개가 모두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7개의 원소로 12개의 대성개를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모두 등장하겠지만 주역의 논리는 8개와 상하의 배치일 뿐입니다. 주역은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하며 8개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8개의 상하 배치로 설명되는 대성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역이 수천 년 동안 제대로 해석되지 않았던 것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8개를 자세히 이해해야 하며 8개의 개념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하의 논리, 즉 8개 하나하나가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의 작용을 살피면 됩니다. 물론 옛성인은 이러한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각자의 가르침이 필요했을 테지만 오늘날에는 과학의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새로 등장한 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빛이고 밝음을 상징합니다. 그 외에 아름다움, 조화, 꽃, 질서, 문명 등을 나타내는데 이 중에서 빛의 개념을 선택해 이해해 봅시다. 빛은 하늘의 보배로서 이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땅의 보배는 물인데 물과 불은 주역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화는 위로 향하는데 이는 밝은 것은 하늘의 도리에 가까워진다는 뜻도 됩니다. 군자나 도인은 빛과 같이 하늘의 섭리에 다가섭니다. 반면 속이는 물과 같이 마음의 본능에 이끌려 땅으로 내려옵니다. 노너의 군자 상달, 소인 하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군자는 불처럼 위로 향하고 소인은 물처럼 아래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불은 하늘의 족속이고 물은 땅의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는 정의로운 가치가 있는 곳으로 군자가 날마다 수행하는 방향과 같고 반면 땅에는 이익과 쾌락이 있으며 소인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밝은 불이 하늘로 향하는 것은 군자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은 자연의 대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른 하늘로 물은 땅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본성에 따라 만물이 이압집산, 즉 흩어지고 모인다는 대자연의 작용 방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향하는 바는 모두 이런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공자는 천화동인 괴상에 대해 이렇게 응용하고 있습니다. 천여화동인 군자의 유족 변물 하늘과 불이 부합하니 군자는 이로써 그 정체성으로 사물을 분류한다. 공자는 하늘의 섭리나 군자의 행동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평범한 가르침을 통해 더욱 포괄적으로 만물이 같은 족속과 뜻을 함께한다는 것을 일깨워 줌으로써 천지의 작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무엇이며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밝혀질 것입니다. 천화동인에 이어 이번에도 화와 천으로 이루어진 괴상입니다. 여기에서는 뒤집어도 변치 않는 괴상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른바 부동괴인 화와 천 그리고 수와 지는 뒤집어도 같은 괴가 됩니다. 그런데 풍과 택, 산과 뇌는 뒤집으면 다른 괴로 바뀌기 때문에 동괴라고 부릅니다. 두동괴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하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괴는 뒤집었을 때 뜻이 바뀌기 때문에 다소 어렵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풍은 뒤집으면 택이 되는데요. 뜻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잘 살펴보면 되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 주역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화천대유 괴상을 보겠습니다. 화가 하늘 높이 있는 상황인데 무슨 뜻이 있을까요? 화가 높이 떠 있다는 것은 태양이 높게 떠 있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태양빛은 넓은 대지를 밝힙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서 보는 태양빛은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빛이란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화가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은 위대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긍상가가 최고봉에 올랐을 때도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위대한 업적이란 하늘에 떠 있는 화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화는 아름답고 빛나고 위대함을 뜻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은 국위선영과 함께 본인의 영광이므로 하늘에 있는 빛에 해당합니다. 도인이 오랜 수행 끝에 심오한 경지에 오른 것도 같은 뜻입니다. 나라의 임금이 성덕을 갖추어 온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상황도 화천대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인의 출현은 하늘 높이 떠오른 태양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도 인생에 어느 순간에 빛나는 성공을 이루리도 하는데요. 그때가 바로 화가 하늘 높이 떠 있는 상황과 완전히 같다고 하겠습니다. 태양이 떠올라 대지를 밝히는 것은 전역이 되어 대지의 어둠이 깃들고 있을 때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인데요. 어두운 상황은 수지비로 표현합니다. 수지비와 화천대유는 정반대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역의 모든 괴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응량이 반대면 뜻도 반대가 됩니다. 모든 괴상에 이러한 선미를 적용하면 주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수고로움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컨대 건이천의 반대는 고니지이고 천화동인의 반대는 지수사입니다. 이렇게 주역 공부는 64개가 아닌 32개만 이해하면 됩니다. 모왕이 반대면 뜻도 반드시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화천대유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일러주었습니다. 원전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화재천상 대유, 군자이, 아락양선, 순천휴명 하늘 위에 불이 떠있는 것이 대유이니 군자는 이를 보고 악을 막고 선을 드러내며 하늘의 순해명을 쉰다. 이는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밝음으로 세상을 경륜하라는 뜻입니다. 천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밝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천이란 화의 극한으로 밝고 위대한 섬리이고 화는 천을 따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하늘에 순한 것이고 하늘에 역행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공자는 자상하게 상황에 따른 처신을 알려주었지만 괴상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괴상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른 처신만을 가르치고 괴상 자체가 어째서 그런 뜻을 갖게 되었는지는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몹시 아쉬운 일이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괴상을 연구하는 일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로 성인이 사소한 문제까지 관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한 성인이 한 가지 예로써 괴상을 설명하면 범부들은 오로지 그 예만으로 괴상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차라리 범부들의 깨달음에 맡긴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를 물이라고 하면 오로지 물만 이해할 뿐 어둠이나 어린아이 또한 무질서나 구덩이라는 등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천대유만 보더라도 이는 모든 위대함이 크게 드러났다는 뜻이지 단순히 태양이 높게 떠있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역의 괴상은 하나이지만 그 뜻은 수많은 같은 종류를 다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상 겸 괴를 해석하기에 앞서 먼저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팔괴는 모두 고유의 높낮이가 있는데요. 천은 가장 높고 지는 가장 낮은 괴라는 것입니다. 산은 지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지상 겸 괴는 산이 땅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아야 할 것이 낮은 데 있고 낮아야 할 것이 높은 데 있는 것입니다. 주역의 괴상은 높고 낮음에 따라 뜻이 결정되는 것이니 괴상을 이해하려면 우선 높고 낮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이 땅 아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먼저 지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대지, 장소, 어머니, 넓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위치, 입장, 처지, 자세 등의 뜻도 있습니다. 산은 덩어리, 엎드림, 견고함, 몸, 웅크림, 등짐, 배척, 방패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합치면 지상 겸 괴상은 낮은 자세로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 적진에 들어간 군인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것, 죄 지은 사람이 꼼짝 못하고 눈치 보는 것, 숨어서 나서지 않는 것 등을 나타내고 또한 겸손한 자세, 실력 있는 사람이 뽐내지 않고 자신을 단속하는 모습 등을 나타냅니다. 또는 수험생이 묵묵히 공부하는 모습, 새가 불리할 때 자세를 낮추고 때를 기다리는 모습, 화가 나도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참고 있는 자세, 비밀 정보를 굳게 감추고 있는 것 등 이 많은 내용이 지상 겸계상에 모두 표현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들 중 겸손한 모습을 대표로 하여 세상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는데 겸손과 같은 뜻입니다. 지체 높은 사람이 낮은 자세를 취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겸계상에는 우리 인간이 본받아야 할 많은 덕목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상의 형상을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공부한 천택리 괴상과 지상겸계상은 완벽하게 대비되는 서로 정반대입니다. 천택리 괴상은 하늘 아래 연못처럼 자기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지상겸계상은 반대로 자기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딱히 어떤 자세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가 공개적이어야 할 때가 있고 감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기업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맞지만 개인 생활의 비밀은 지켜지는 게 옳을 것입니다. 주역의 괴상은 모두 64개이지만 2개씩 짝을 지어 대비해보면 32개의 항목일 뿐입니다. 룰론 괴상을 대비시키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서로 정반대인 경우이고 그 다음으로 괴상을 뒤집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상겸과 뇌지혜 천택리와 풍천소축 등이 그것입니다. 고전 주역은 이렇게 괴상을 뒤집어 비교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는 과학적인 비교와 문학적인 비교를 함께 다룬 것입니다. 여기서 공자의 관점을 음미해보겠습니다. 배명은 겸이고 이 모습은 땅 아래에 산이 숨어있는 것으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상활, 지중유산 겸 군자의, 부다의과, 칙물, 평시 이는 많은 것을 덜어서 적은 곳에 보탠다는 뜻으로 만물을 저울질하고 높고 낮음을 가려서 평영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입장을 돌보고 실력 있는 사람은 겸손할 것이며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을 굽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세상을 고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불평등한 사회를 조화롭게 맞추기 위해 이 괴상을 빗대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뜻은 무한히 많고 깊지만 이 중에서도 단순한 이치를 끌어내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은 괴상의 심오한 뜻을 다 깨달아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자는 큰 뜻을 뒤로하고 백성을 위해 우선 깨달을 수 있는 덕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역의 괴상은 그 형상으로부터 뜻이 형성됨으로 어떤 괴상이든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와 연관된 괴상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뇌지의 괴상은 풍천소축 괴상과 정반대의 형상으로 이 두 괴상은 뜻도 정반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앞서 풍천소축을 공부했는데 이는 기운이 새어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솥뚜껑이 열려 있거나 문풍지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주머니가 새고 있거나 허용이 있거나 낭비가 심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에 뇌지에는 당연히 뜻이 반대가 되므로 기운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세히 해석하면 대지의 우레가 부딪힘으로써 땅이 들썩거리는 형상이며 잠에서 처음 깨어나는 모습도 이와 같고 조용한 도시의 군대가 진입할 때도 같은 뜻이 있습니다. 뇌지의 괴상은 아래로부터 위를 받든다 혹은 아래에서 위로 쌓아간다는 뜻이 있는데요. 군대의 열병식을 비롯해 음식을 쌓아놓고 제사를 올리거나 스포츠 경기에서 소리질러 응원하는 모습도 뇌지에 해당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 나타난 악기는 타악기라고 하는데요. 물체가 부딪혀 소리가 나는 자연현상은 옛사람도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요한 것에서 소리가 발생하여 기운을 북돋는 것이니 악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뇌지의 괴상은 평화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비상상황이 발생한 모습이기도 하며 옛사람은 이 괴상을 보고 경계심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괴상의 이름도 경계를 하라는 예로 지어놓았습니다. 또한 기죽지 말고 흥겹게 지내라는 뜻도 있어 명절이라는 것이 이 괴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뇌지의 괴상을 보면 지상겸이 뒤집어진 것으로 지상겸은 감추는 것인데 비해 뇌지에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먼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선돌이라는 것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커다란 돌을 땅에 세워놓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선돌에는 자연에 도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뇌지의 괴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돌이 그냥 누워있으면 산으로서 이것으로는 아무런 의지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을 세우면 산이 우래로 바뀌어 역동성을 갖게 됩니다. 즉 산지 밖에서 뇌지혜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새로운 뜻이 발생합니다. 높은 것은 산이고 일어서는 것은 뇌이므로 뇌는 그 안에 새로움에 대한 강한 실행과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자의 가르침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자각숭덕 은천지상 제2배조고 여기서 음악이란 뇌를 말하고 또한 이는 하늘을 향해 경건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상에 대해서도 같은 의식을 행함으로써 땅에서 하늘로 뻗치는 우래의 형상을 본받은 것입니다. 공자가 뇌지혜의 형상을 보고 먼저 하늘에 경배하고 좋은 음악을 지어 하늘의 덕을 숭상하라고 한 것도 하늘을 받드는 행위를 말한 것입니다. 주역의 괴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사항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다뤘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비교하는 것과 음향을 완전히 반대로 해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수택절과 화산녀를 비교한다면 수택절은 집 안에서 머무는 것이고 화산녀는 밖으로 여행하는 것으로 음향이 바뀌면 뜻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역 64개는 모두 이런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택절과 풍수와는 뒤집은 관계인데 수택절은 그릇에 담겨 있어서 안정된 모습이고 풍수와는 물이 쏟아져 흐트러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비교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 주역 64개 중에서 56개나 됩니다. 나머지 8개는 뒤집어도 같은 괴가 나오기 때문에 뒤집은 것을 기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화, 건희천, 풍택중부, 뇌산소가, 가미수, 고니지, 산네이, 택풍대과 이 8개의 괴상은 뒤집어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룰 택뇌수는 특이한 괴상입니다. 왜냐하면 택뇌수를 뒤집으면 산풍구가 되는데요. 택뇌수의 음향을 모두 바꾸어도 역시 산풍구가 됩니다. 즉 뒤집은 것과 음향을 바꾼 것이 동일한 괴라는 뜻입니다. 이런 괴상은 모두 8개로 지천태, 천지부, 수화기재, 화수미재, 택뇌수, 산풍구, 풍산점, 뇌택김에 등입니다. 그래서 택뇌수를 해석하는 데 다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이 이럴 때는 새로운 괴상을 독자적으로 해석한 후 다른 괴상과 비교해석하는 데 쓰면 됩니다. 택뇌수의 의미를 알기 위해 먼저 택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연못, 그릇, 자루, 지갑, 주머니, 방, 엄마의 품 등의 뜻이 있습니다. 물에는 움직임, 동물, 물고기 등의 뜻이 있으므로 택뇌수는 물고기가 연못에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뽀한 새가 둥우리에 있거나 사람이 방에서 쉬는 모습입니다. 요점은 방에서 쉬면서 기운을 축적한다는 것입니다. 막혀 있는 곳은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방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휴식이 될 것입니다. 벌판에 나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가 됩니다. 벌판은 사방으로 열려 있어 그런 곳에 오래 있으면 피곤할 것입니다. 탁 트인 곳은 잠시 시원함을 줄 수는 있지만 오래 머물면 기운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반면 당에 있으면 사방이 막혀 기운이 보호될 것입니다. 택뇌수 괴상은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뽀한 점점 기운이 쌓여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공자는 다음과 같이 요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군자의 향해의 변식 군자는 택뇌수의 괴상을 보고 어둠으로 향할 때 들어가 잔치하며 쉰다는 것인데 거기서 어둠으로 향할 때는 그저 단순히 어두워지고 있을 때입니다. 해가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가 지면 보금자리로 찾아 들어가 쉬는 것은 지상의 모든 동물들의 속성입니다. 다만 인간의 경우 밤에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 밝고 어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하고 나면 쉰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여기서 쉰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함이 아니고 마음도 쉰다는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요한데 마음을 쉬면 여유가 생겨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인은 이른바 생각을 쉰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마음의 공백을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저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일과 함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종종 쉬어야 하며 그때는 일을 끝내고 나서입니다. 공자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번 괴상도 특수한 괴에 해당합니다. 음향을 모두 반대로 하면 산풍고에서 택뇌수이고 뒤집어도 산풍고에서 택뇌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괴상은 두 가지 정형화된 변화가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차분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대표적 사물로 산이 있고 벽이라든가 쌓여있는 물건, 튼튼한 물건, 신용, 안정 등을 의미합니다. 정지라든가 고집, 인내심 등도 다 같은 뜻입니다. 산을 산으로만 알게 되면 곤란합니다.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산은 산이 아니라 산 같은 것이 하는 뜻입니다. 주역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물끼리 모아서 한 가지 괴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무한히 많은 사물을 분류하고 그 뜻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괴상의 모양을 보면 양 두 개가 위에 있습니다. 이는 통제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양이란 위로 향하는 성질로 풍은 양이 방해를 받지 않고 위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위라는 것은 바깥이라는 뜻이 있는데 풍은 양이 위 또는 밖으로 해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태균 양이 음 아래에 갇혀 있으며 연못이 바로 그러합니다. 풍은 양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 같은 것으로 파고들고 밀어내고 확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는 덩어리, 짐, 방해의 뜻이 있으며 산풍고는 바람 같은 것이 산 같은 것을 밀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밀어내거나 쓸어내거나 파내거나 치우거나 다 같은 뜻입니다. 벌레가 나무를 갈가먹거나 눈을 쓸거나 쌓여있는 물건을 조금씩 치워나가는 것 등이 모두 산풍고에 해당합니다. 밀린 숙제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뜻이고 일꾼이 작업하고 있는 것, 도둑이 몰래 물건을 훔쳐가는 것, 속으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앞차가 가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것, 해야 할 일감이 많아 한숨 쉬고 있는 것 등도 모두 같은 뜻입니다. 삽으로 눈을 퍼내는 행위는 뇌에 해당하지만 쌓인 눈을 조금씩 치워나가는 것은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산풍고에 해당하는데요. 이 뜻을 잘 살피면 주역의 진수에 한 걸음 더 깊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학생이 밀린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산풍고에 해당하는데요. 산은 공부해야 할 내용이고 풍은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길이 막혀 돌파구를 찾거나 때를 기다리는 것 등도 같은 모습이고 같은 뜻입니다. 벽에 구멍이 나거나 산사태의 조짐, 피부가 헐어있는 것, 물이 새고 있는 것 등 산풍고에 해당하는 사물은 무수히 많습니다. 주역 공부는 사물을 보고 괴상을 알아낸다는 것과 괴상을 보고 사물을 찾아내는 것 두 가지 공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산풍고 괴상을 보면서 많은 사물을 상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괴상에 대해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세상의 이치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산풍고를 공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백성을 진작시켜 일하게 하되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격을 기른다. 예전에는 정치인을 군자로 칭했고 후에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군자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일이란 삶의 필수적인 것으로 백성이 힘을 쏟아 마땅한 것이고 일하고 나서 여력이 있으면 인격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덕을 쌓는 일은 군자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는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일감이란 원래 무한히 많은 것이고 덕을 쌓는 일도 무한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앞에 쌓여 있는 거대한 짐을 치우는 것에 비유됩니다. 산풍고 괴상은 바람이 산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또한 이 괴상은 사상 누각이라는 뜻도 있으며 근본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역의 괴상을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나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괴상을 보고 해당하는 사물을 찾는 것이고 둘째는 사물을 보고 그에 맞는 괴상을 찾는 것입니다. 셋째는 괴상끼리 비교하여 뜻을 더욱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지택님 괴상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이 연못 위에 있다는 것이니 높은 지역의 땅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연못이 땅 아래 있으니 이는 깊은 연못을 뜻합니다. 바다나 깊은 시면 등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높은 지역의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내륙을 말하지만 형의상학적으로는 지체 높은 신분을 뜻하고 또는 위태로운 곳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연못이라는 것은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연못은 절벽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 위에 있으면 당연히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괴상에서 유추한 사물인 지체 높음과 위태로운 지역은 같은 뜻이 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직이란 높은 곳일수록 위태로운 것이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잠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챔피언은 영광스럽고 높은 위치에 있으나 항상 도전받고 있으니 이 또한 위태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괴상으로부터 사물을 유추할 때 이론상 무한히 많은 사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쥐역은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방법으로서 같은 유형을 우선 묶어서 해석합니다. 무한히 많은 사물을 유한한 괴상 즉 6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쥐역의 이러한 분류법을 통해 우리는 만물의 구성과 작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물이 먼저 정해졌을 때 괴상을 찾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했다고 할 때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하고 사는 요령도 익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적응력이 높아지고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을 정착이라고 하는데요. 괴상으로 표현하면 지탱임이 됩니다. 어떤 사물이든 하나의 괴상으로 귀결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사물을 괴상으로 번역하게 되면 그 사물에 들어있는 구조와 적용, 즉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사물이 파악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무수히 많은 사물로 확대할 수 있다면 세상은 아주 단순해지고 만물의 이치에 통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토록 많은 사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의 괴상으로 귀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주역의 위력입니다. 이번에는 괴상끼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탱임의 반대는 천산돈입니다. 천산돈은 하늘 아래에서 자신을 감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천산돈은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탱임은 숨어야 할 곳, 즉 땅 속에서도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상의 이름이 이미 된 것입니다. 택은 드러난 것이고 산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세요. 연못은 뚜껑이 없고 산은 그 자체가 이미 뚜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두 괴상을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괴상의 뜻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탱임 괴상은 깊은 연못처럼 깊게 뿌리를 내렸다는 뜻일 뿐입니다. 괴상 자체의 뜻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괴상을 이해하고 공부하여 삶을 더욱 빛나게 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음미하겠습니다. 군자이 교사 무궁 용보민 무강 이는 땅 아래 있는 연못처럼 백성을 깊게 가르치하는 뜻이고 또한 땅 아래 연못이 많은 물을 함유하듯이 백성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대목을 보면 공자 자신은 대우기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개의하지 않는다고 피력한 바 있는데요 가르침을 무궁하게 한다는 것을 주역의 괴상을 설명하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자가 답했습니다. 그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자가 답했습니다. 가르쳐야 한다. 지택님 괴상에서 공자는 백성을 먹여 살리고 또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무궁 무강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강조했습니다. 요점은 백성을 시면처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백성뿐만 아니라 군자가 공부하는 데에도 지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시면처럼 깊은 사람이 되라는 당부입니다. 풍지관은 땅 위로 바람이 분다는 괴상으로 단순한 자연현상인데 무슨 뜻이 있을까요? 주역은 세상의 모든 현상과 작용의 뜻을 규명하는 학문으로 바람 부는 것에도 충분히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바람이 대지 위를 훑고 가는 것과 뜻이 같은 작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행이란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바람으로써 사회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고속도로에 기다란 자동차 행렬도 땅 위를 스쳐 흘러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행로에서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시간여행을 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흘러가는 것, 휩쓸고 지나가는 것, 이곳저곳을 다녀가는 것 등 무수히 많은 사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란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들은 바람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돌아다니는 것일까요? 어쩌면 세상 어느 것도 그들에게 맞지 않아서 방황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저 그들의 마음이 바람을 닮았거나 운명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람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고 있는 사물은 바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빠르고 느릴 수는 있으나 멈추지는 않습니다. 주역은 이러한 바람에서조차 깊은 뜻을 추추합니다. 주역에서는 바람이 불어가는 것을 관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바람은 여러 곳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상을 보면서 다닐까요? 이것은 비유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람과 같은 존재인 나그네는 세상을 관찰하면서 다닐 것입니다. 먼 옛날에는 나그네로부터 다른 지방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각종 미디어가 없으니 나그네의 관찰과 전달은 중요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바람은 소통시키고 새롭게 하며 잠자는 마음도 일으켜 세웁니다. 바람은 먼 곳에서 와서 우리를 일깨우고 자연의 섬미를 전달해 줍니다. 주역에서 바람은 하늘의 사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바람을 나타내는 풍계상은 양이 위에 있어서 아래와 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이 음 속으로 침투하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아직은 침투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택은 양이 음 아래에 갇혀 있어서 운행이 정지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풍은 택과 비교됨으로써 그 뜻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풍이 지위에 있다는 것은 아래를 살피고 있는 상태로써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여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돌아다녀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람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살피고 살펴 양의 기운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에 대해 간단히 요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왕 2. 성방관민 설교 군자는 이 괴상을 보고 널리 지방을 순찰하면서 백성을 살피고 가르침을 전파했다. 옛날에 정부나 왕이 하는 일은 백성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람이 사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본받은 것입니다. 이는 바람이 사물을 전파했다.